선 루프 소음으로 입고된 차량인데요, 한번 테스트 구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노라마 선 루프 아까쯤에 여기 따닥따닥 팝콘 튀기는 소리처럼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요, 같은 구간입니다 전혀 안나네요, 전혀 안나, 그죠? 원래 여기서 한 30번은 아야 되는데, 따닥따닥 따닥따닥 다시 천천히 가볼게요 이게 지금 비틀리는 구간이에요 원래 이 말을 뚫고 따닥따닥따닥이 들려야 되는데, 전혀 안들립니다 벤츠 W212 E클래스 선 루프 소음 방지작업 완료 여기는 음평과 프레이스 캡틴 홍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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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